요즘 이 팀 이름이 더 재미있네요 알아들인 시스터드 척착 생활합니다 척착의 오늘 신고 오늘 신고 내 마음 모두 신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마음이 없는 부르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봐야지 울렛은 애와 닮았던 애인으로 생각은 나겠지만 아쉬운 경우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가 있겠어요 저랑 함께 같이 달려가는 척착의 오늘 신고 꿈을 신고 내 마음 모두 신고 떠나갑니다 당신이 마음이 마음이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어린이 관심을 생각하며 가슴을 겹쳐 버려 우측을 두고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아쉬운 미련 물은 미련 아쉬운 미련 큰일 충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